어? 안 온다 그러더니 제때 왔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너 이렇게 같이 온 거 무슨 이유야? 혹시 재결합 발표? 아니 그냥, 인사는 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서. 인사 빨리 시킨다. 그래, 그때 나한테 그렇게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러잖아. 그렇지. 아, 현태! 어? 이 분 뭐 좋아한다고 내가 뭐 그렇게 두려운 거 같아. 맞지? 어?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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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러게. 어쩌다 여자가 겹쳤는지.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성질 복잡한 국제인간 어디 없니? 그 친구 아니야? 애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죠? 야, 나랑 사귀는 너도 정상은 아니다. 아하하하하. 야, 야, 야. 야, 야. 너 옮겨. 야, 야. 재욱아! 야, 알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팩스로 바로 넣어드리죠. 네. 네. 왜? 오늘은 진짜 부부 같다. 싫없기는. 들어가자. 이상해. 너무 이상해. 왜 그래. 조근. 너 왜 안 가? 뭐 할 말 있나? 아니, 뭐 그냥. 미안하다. 내가 너무 쪼잔하게 굴어가지고. 됐고요. 마음 풀어줘서 내가 고맙다. 야, 너 그 대학교 2학년 때 너 실현 당해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뻗었던 거 기억나지? 왜? 갑자기 그 얘기는 왜?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책방 머리맡으니 소지 7병이 쫙. 아, 그거를 기억하네. 야, 그거 우리 아빠의 실험 선물이었다.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? 왜? 아, 여기 뭐 맥주도 고이고. 내가, 어? 너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품이 넓을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요. 야. 야. 아, 봐봐. 고마워. 야. 제발 내 마음 아프게 좀 하지마. 어?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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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. 나 당신 친구들 진짜 좋은데. 당신 친구들도 나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. 나도 좋아하던데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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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쌜. 할래? 응? 괜찮냐? 어떨 거 같은데요? 작작해라. 더 가면 너만 힘들어진다. 친구 마누라 훔쳐서 달나라로 도망가서 살면 지옥가나? 아, 지옥가. 자, 잠시 뵙다. 자, 잠시 뵙다. 자, 잠시 뵙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